우성아, 미안해. 꼭 데리러 올게. 연락처는 없어.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. 우성아,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, 응?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? 유괴라뇨? 아니,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해.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. 선이라고 해야 되나? 선이 좋아하시네. 그냥 브로커잖아.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뭔가 행동도 어설픈고.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. 예리코 봐야돼. 출발, 출발. 반드시 현행의 몸으로 체폐할 거니까? 서윤희는 우리 파라는 길이가 아냐.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.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슈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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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들어가, 들어가! 들어가, 들어가! 들어가, 들어가! 들어가, 들어가! 들어가, 들어가! 佐 Groß Hundrini 8호 come more量 for another place. 들어가, 들어가, Forward 상 관teriart geç bored, 어딘에 만나!